xsfm입니다. p o d e r a 우리가 뭐 연대가 바뀌었다고 청취자가 뭐 싹 바뀌고 이러진 않아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건가요? 예를 들어서 2분? 네. 문효연 씨의 사연인데요. 문효연 씨라서 뽑은 게 아니에요. 문효연 씨라서 안 뽑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좋아요. 문효연이라는 바로 성함을 또박또박 읽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약간 문효연이 읽는 것 같은데 너무 자주 얘기해서 싫은가 봐. 자주 읽어서? 무의식 속에. 그럼 뭐 어맹포처럼. 별명 없나요? 문효연 씨? 문효연 씨라고요. 문효연 씨라고 그렇게. 문효연 씨 그 방명록 쓸 때 사인 같은 거 좀 보내줘 보세요. 어떻게 읽을 수 있나 보게. 부산의 문효연 씨예요. 네. 안녕하세요. 문효연입니다. 행복한 겨울이지요? 제가 의도치 않은 계기로 마라토너가 되었고 해수, 사우나, 냉탕에서 수영도 하는 스포츠인입니다. 네. 거만하게 막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안승준 님이 자전거만 타면 철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자전거는 오르막길이 많은 부산 지형상 분명히 배터리 들어간 걸 고를 것만 같아. 그건 오리지널이 아니야 싶기도 하고. 네. 저를 돌려가는 거죠, 지금. 21살 때 부산 처음 가서 가장 충격 먹은 거였죠. 원래 이렇게 높은 곳에는 서울엔 집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알고 보니 약간 집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죠. 이 정도로 가파르지는 않거든요. 누군가의 권유나 말도 안 되는 계기로 시작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지난 여름에 웨이크보드를 시작했습니다. 아, 웨이크보드. 물도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도 좋아하고 쇼핑도 좋아하는 저는 웨이크보드라는 신세계를 경험하면서 래쉬가드도 잔뜩 사고. 아, 돈 쓴 얘기구나. 네. 주식이 잘 되고 있나봐요. 꼴랑 두어 달 타보고 판때기도 렌탈 말고 보드요.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낙동강 경치 보는 것도 좋고 남친 없어도 매주 주말 할 일도 생기고 지독한 녹초만 극복하면 재미있는 취미였지요. 아, 웨이크보드는 부산이면 그냥 바다에서도 탈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닌가 봐요. 강이 더 편하다고 들었어요. 파도관리하기에. 네, 네, 네. 그러다가 빠지 친구도 생기고 빠지에서 만난 사람들 권유로 동호회도 가입했습니다. 빠지 친구가 뭐죠? 그 보드 타는 곳을 빠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보드 타는 곳? 강?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뭐 뭐 하는 배가 바지선 같이 생겨서 그렇다는 설도 있고 대체 빠지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왜 빠지라고 부르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렇군요. 문현 씨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빠지 친구. 그 친구들이랑 오프라인 모임도 많아지고 네. 다른 빠지에 놀러도 가보고 꿈에 그리던 바다보드도 타보고 초보 주제에 많은 도움을 받고 한여름에 잘 놀았습니다. 웨이크보드를 바다에서 타는 건 할 수는 있는데 좀 뭐랄까 어려운 미션이다. 그런가 보네요. 혹은 돈이 더 들거나 네. 그리고 나의 20대처럼 신나는 여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주말에 잘 놀러다니면 계절은 금방 바뀝니다. 그렇죠. 뭐 50번 놀러가는 거 그래봤자 주말로만 치면 그럼요. 50번 놀면 한 해가 가는 건데 여름이면 몇 번 되겠어요? 한 열 번 잠깐만 한 세 달 정도? 그러면 한 열두 번 정도 놀면 끝이니까 여름이 그러게 말아요. 그러네요. 웨이크보드 하시는 분들은 가을, 겨울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가을까지는 적어도 제가 가끔 게를 데리고 미사리에 가잖아요. 인구비도가 높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2인승 같은 것들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훈련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대회가 없는 때는 보고 있으면 저도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들 시간 잘 가겠다. 시간 잘 가겠다. 물놀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힘들긴 하겠지만 문효연 씨 말씀대로 힘들어서 그런 거 할 수도 있죠. 슬슬 아쉬워하던 찰나에 그 친구들의 단톡방에서는 점점 겨울을 준비합니다. 스노우보드로 갈아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모임이 원래 스노우보드가 더 주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런 문장 참 약간 사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원래 그렇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스노우보드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 년 전에 회사 워크숍으로 딱 한 번 스키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단체 강습을 받으려 했으나 덱 위에 일어서기를 실패하고는 일어나야 뭘 해보죠 라고 말하는 강사의 독설에 못 이겨서 강사가 그래요? 그렇게 느끼는군요. 그렇게 하시는 강사도 계시나요? 일어나야 뭘 해보죠 독설이에요? 그걸 묻고 싶었는데 EMC는 강사가 그래요? 라고 묻네요. 저는 안경을 넣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만 놓고는 판정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문혜연 씨가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 모르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있는지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담배 있냐? 뭐 약간 그런 태도로 임하셨는지 데크를 벗어던지면서 두 발 묶어놓고 추운 낭떠러지 끝에 사람을 세워두는 이런 고문 같은 스포츠는 영원히 내 인생에 없을 거라고 다심하면서 걸어내려오며 유연하지 않은 내 몸뚱이 대신 친절하지 않은 강사를 저주했던 적은 있습니다. 두 발을 묶어놓고 추운 낭떠러지 끝에 사람을 세워둡니다. 아니 웨이크보다는 두 발 묶어서 배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멀리서 볼 때는 훨씬 고문같이 보이는데 웨이크보다는 자기 힘으로도 못 가지 않나 일단?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스노우보드 판떼기 위에 몸을 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름 내내 같이 놀던 친구들이 그 짓을 하러 간답니다 9월 말쯤 되자 단톡방에는 온통 스노우보드 얘기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톡방에 폐해가 나옵니다 나가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뮤트를 시킬 수도 있지만 뮤트를 시키기엔 또 적당한 친교가 생기면 또 뮤트도 어려워요 그렇죠? 네 아직 여름이 끝난 것도 아닌데 이번 주말에도 빠지해 갈 건데 말입니다 공동구매를 하자는 둥 샵에 가는 번개를 하자는 둥 올해는 베이스를 어디로 하고 라커는 패밀리가 어쩌고 커플이 어쩌고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 문현 씨 저도요 네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친구들이랑 겨울에 헤어졌다가 내년 여름에 다시 만날 것인지 스노우보드에 동참해야 하는지 네 스스로 고르자고 고민하던 자신은 이미 사라져 있죠 끌려가느냐 마느냐 네 고민 고민하다가 시즌권 가격에 플러스 5만원 하면 워터파크도 시즌 내내 이용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는 걸 알고 보드 타기 싫으면 매주 워터파크나 가지 뭐 하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물은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10월에 샷번개부터 갔습니다 소비 좋죠 네 소비를 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무언가와 친해지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죠 네 저는 왕초보라 개뿔도 모르니까 고수들이 추천하는 물품을 사야 할 것 같아 따라가야겠더라고요 갑작스런 지출이 예상되므로 3일 전에 주식을 받아서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맥락 없이 웃어서 죄송합니다 맥락이 있습니다 부산은 팟캐스트 시대의 편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아직 쥐고 계셨네요 3일 전에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좀 만들어서 갔습니다 아직 원금의 반토막쯤 남아있었거든요 네 계속 안올랐군요 제일 중요한 데크부터 고르는데 샤베 사장님께 한 번도 안 타봤다고 초보가 쓸만한 적당한 걸 골라달라고 했더니 정말 단 한 번도 안 타봤냐고 근데 렌탈부터 해보지 않고 데크를 사러 봤냐고 하면서 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차를 사러 가요 제가 초보인데 초보에게 어울리는 차를 달라고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은 많죠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차 산 사람들은 이거보단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좀 반대한 거거든요 물론 그렇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첫 차는 중고차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게 제가 첫 차인데 저한테 첫 차인 저에게 어울리는 차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매장으로 가보시라고 그거 몰면 아무도 안 건드린다고 얼마까지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먼저 나오겠죠 아 그렇구나 아 어딨냐 렌탈부터 해보지 않고 데크를 사러 왔냐고 하면서 1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사람 두 번째라고 신기해하십니다 첫 번째는 본인인가요? 심지어 첫 번째 경우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같이 타고 싶어서 선물한 건데 자기 돈 내고 살아온 사람은 처음이랍니다 왜 진 거 같은 기분이 들죠? 뭐든 역사의 처음은 좋은 겁니다 댁을 서너 개 골라주고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제가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건 얼마 요건 얼마라고 하려길래 잠깐 가격은 말씀하지 마세요 고르는데 방해됩니다 인생은 문효연처럼 기왕 주식 팔아서 현금 만들었으면 가격은 말하지 말라 비교 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 문효연 씨는 볼 때마다 늘 참 스스로에게 감사하게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대범하지 않아 다행이다 가격은 말씀하지 마세요 고르는데 방해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만약에 제가 샵의 사장님이었으면 존경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그 중에 제일 예쁜 걸로 골랐더니 최상급에서 두 번째쯤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뭐 서너 개 골라놓은 것 중에서 괜찮은 선택이겠네요 최상급까지는 아니고 역시 취미는 장비빨이죠 전체적인 최상급의 두 번째는 꽤 비싼 걸 골랐을 수도 있겠네요 되게 비싼 걸 거예요 한 백주 파셨을 거예요 나는 서너 개 골라준 것 중에 두 번째로 비싼 거다 라고 얘기한 줄 알았더니 처음 샵에 갔던 그날 스노보드 데크 바인딩 부츠 헬멧 장갑 등등 샀더니 양말을 서비스해 주셔서 엄청 만족하며 써봤어요 양말 한 2천원 3천원 그건 생산당가고 한 만원에 쓴 거예요 여기서 쓴 금액이 백만원 남짓 백만원 쓰고 양말 받은 건 사장님 박하신 거 아닌가요? 무슨 양말인지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저는 스키장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키장 패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모델이 입고 있는 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달았어요 이거 되게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소규부자 스타일로 쇼핑을 하시네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두세벌쯤 제가 지금 한숨 쉰 게 아니고요 제가 어느 정도 존경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A부터 Z까지 지르는 일 해볼 경험이 흔치 않아요 맞아요 절대로 만약에 제가 무슨 XSFM 스튜디오를 차린다 내가 팟캐스트를 처음 해봐 근데 뭐 한 2, 3억 있어 마이크 뭐 살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가격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와우 행복한 일이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꽤나 이 순간은 그러게요 가격을 말씀하지 말라는 말은 정말 역사에 남을 말이다 두세벌쯤 그랬더니 백만원 그리고는 시즌권 판매일이 돼서 시즌권 전기버스권 시즌 락커 고글 가방 모자 보호대 등등 자잘한 것을 샀더니 또 백만원 삼백 나갔죠 네 하필 그 보드샵이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꾸자꾸 들렀더니 VIP 대접 받으면서 이젠 장간만 사도 양말을 사은품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장갑만 사도 줄 거를 백만원으로 산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역으로 생각하면 아 원래 장갑을 스물두 켤레 받을 수 있는 걸 두 켤레밖에 못 받은 것이 아니겠냐 양말이야 그렇죠 장갑 가격으로 곱하기 나눠서 네 양말이 그렇잖아 양말이 화폐 단위도 아니고 백만원 졌는데 양말 하나 졌는데 장갑이 십만원이야 근데 하나 줬어 그러면은 아홉 개 더 내놔라 양말 내가 산 옷들을 선배님들께 보여줬더니 그건 초보가 입을 만한 게 아니다 얇다 눈 들어간다 방수 처리가 안 된 거다 과로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드복이라고 팔면서 왜 방수가 안 됩니까 어 그러게요 과로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방수 안 돼 방수 안 돼? 건조한 나라에 입지 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샵에 가서 어허 내 이놈 가격을 보여주지 말거라 내가 언제 가격으로 판단하겠다 했느냐 로고로 판단하겠다 문현씨 디자인하지 않으셨나요? 왜요? 아닌가? 로고 디자인으로 상품을 판단하거나 디자인의 어떤 센스 스키장 한번 가보기 전에 약 35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네 괜찮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문현씨의 말씀입니다 두 달 정도 천천히 준비해서 한 번에 카드값이 나온 것도 아니고 현금도 좀 썼고 이제 진짜 겨울에는 시즌권도 있고 버스권도 있으니까 딱히 돈 쓸 일이 없을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긴 했지만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제가 보드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였어요 네 웨이크보드 타셨던 분이니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기본 원리가 좀 비슷하니까 그렇죠 네 균형을 잡는 거라든지 스키장 개장일이 다가오니 동호회 단톡방 친구들은 강원도 날씨를 매일 체크하면서 엄청 기대하던데 저는 아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유료 강습 알아봐야 되나 무슨 짓을 한 건가 이제야 무섭더라고요 그리고는 슬쩍 중고나라에 가입했습니다 한 번 다녀와서 나의 장비들이 다 거기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 점이 그동안 반품이라든지 안 해봤다 그렇죠 짜친다며 지금 제가 문현씨 나이를 잘 모르지만 중고나라에 이제 가입했다는 것은 그동안 살면서 뭔가를 바꾸거나 되팔거나 중고로 사거나 선비다 양반이다 네 얼굴을 씻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요파시 청취자분들은 지역 유지 들이 많아요 드디어 스키장에 개장을 하고 첫 방을 갔습니다 동호회 선배님 중 한 분이 넘어지는 것부터 부츠 씻는 법 리프트 타는 법 제일 기초적인 라이딩 방법 등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동호회가 이게 좋죠 네 개장 첫날이라 그분도 기대하고 왔을 텐데 가르쳐주는 거에 감사하긴 하면서도 와 눈물 나게 빡시게 돌립니다 처음 씻는 부츠가 너무 빡빡해서 발도 아프고 쉬고 싶은데 방금 곤돌라에서 쉬었잖아 하면서 계속 계속 내려갑니다 다행히 여름에 웨이크보드에서 판때기 좀 타봤다고 어찌어찌 몸을 싣고 내려는 가지더라고요 선배님들이 막 스노우보드 천재라고 우쭈쭈 해주면서 첫날에 그냥 내려가는 거에서 턴까지 시키고 다음은 중수 슬로프까지 데리고 갑니다 동호회의 문제점이죠 춥고 발도 아픈데 땀은 흥건하고 이게 훈련을 하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너무 빡빡한 스케줄에 힘들고 서럽고 웨이크보드는 중간에 못 타겠으면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어찌 됐든 끝까지 가야 하니 외롭고 고되고 슬로프는 길게만 보이고 끝이 없고 저는 부산 사람이라 눈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신기하면서도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요? 물을 좋아하는 것과 눈을 좋아하는 것은 좀 다르다 저는 별개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추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스키랑 보드 타기 힘들어요 완전히 극복하면서 타는 굉장히 고난 고행스러운 부분이 있죠 분명히 겨울 스포츠는 물론 모든 남의 바닷가의 사람들이 다 추운 걸 싫어하진 않아요 그렇죠 다만 갑자기 추운 설산에 떨어져서 너무 오래 있으면 사실 난 부산 사람인데 이러면서 갑자기 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2년이었나 한 번 기록적인 폭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2년? 네 2001년 2002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크리스마스 때 공연을 하는데 그때는 부산이었어요 부산에도 폭설이 온 거예요 그런데 부산은 산이 많으니까 버스 다니기도 힘들고 도시가 마비됩니다 눈이 왔을 때 저는 두 번짼가 가본 부산에서 눈이 그렇게 많이 와서 당연히 어느 정도 오나 보다 그냥 그렇게 거기 있는 누님들이 여쭤본 거죠 여긴 눈 오면 버스 다 멈추는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보통은 안 오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천수답 같은 아 그렇구나 보통은 안 오는구나 네 여튼 부산 사람이라 눈을 본 적이 별로 없어 신기하면서도 무섭기도 하고 옆에 떡볶이 먹는 커플을 보면서 나도 남친이랑 와서 오뎅 국물이나 먹고 사진이나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 일단 이게 뭐 저 뭐 떡볶이는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남친이라는 게 그 떡볶이 먹는 커플을 보면서 오뎅 생각을 하는 아니 옆에 커플이 먹는 걸 보면서 알콩달콩하게 먹었나 보죠 제가 또 이해 못하는 분야가 나왔죠 여럿이 먹는 게 더 좋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음식 맛은 혼자 먹어야 사진이나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천재라고 하니 뭔가 보여줘야 할 것 같고 도와주는 선배님 보면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재니까 지금 그만두지 말고 딱 한 번만 더 가보고 장비 팔자 마음으로 2주차 스키장에 갔을 때는 워터파크에 가봤더니 워터파크가 너무 좋아서 또 와야지 했고 3주차에 갔을 때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는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을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4주차까지 갔습니다 4주차 스키장 갔을 때는 슬로프도 제법 많이 열렸길래 선배님들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서 초보 절대 출입 금지라고 적혀있는 고수 슬로프도 가보고 이런 낭떠러지에 데려오다니 마음속으로 욕도 했다가 어떻게든 내려오면 또 신이 나서 진짜 내가 천재인가 싶기도 하고 까일 거 별거 아니네 싶어 긴장이 풀릴 때쯤 거의 다 내려와서 앞으로 쿵 무릎의 진동이 덜덜덜 그동안 넘어질 때랑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에게 무릎이 아픈데 타도 될까요? 하니까 초보 때는 다들 많이 넘어지는 거라고 자 동호회 동호회 주지수 학원이 생각나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람 많이 같이 노는 분위기 좋다고 크로스핏 처음 나갔다가 좀 아프신 분들 계시면 나가지 마세요 그 응원 때문에 죽는 수가 있어요 무릎이 아픈데 타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아픈데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듣자마자 괜찮아 괜찮아 원래 다 넘어진다 넘어지는 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무릎을 얘기한 건데 내가 넘어졌는데 타도 될까요? 무릎이 아픈데 타도 될까요? 초보 때는 다들 많이 넘어지는 거라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라고 이번에는 새로 열린 완전 초고수들 가는 슬로프에 가보자고 합니다 초고수? 초고수? 제가요? 어 너는 천재니까 혼자 있긴 외로워서 따라갔더니 초고수용 경사의 무서움보다 무릎에 덜덜거림이 더 신경쓰이고 심하게는 진동이 온몸에 느껴져서 지나가는 페트로를 보면 태워달라 하고 싶고 119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 하면서 결국 혼자 내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워터파크에 가서 수영복을 입을 때 무릎을 보니 1.5배쯤 부어있고 슬라이드를 타러 계단을 올라가는데 앗! 다리를 쓸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으며 무슨 말이지? 어떻게 올라갔다는 거죠? 계단을? 저는 일단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슬라이드를 타러 계단을 올라갔는데 다리를 쓸 수가 없다는 걸 계단을 다 올라가서 알았다 시커먼 멍이 무릎 주변에 퍼지고 있더군요 멍 퍼지는 거 보는 경험 아주 신기합니다 버드워칭 같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면서 멍이 점점 커지거든요 실시간으로 커지는 걸 지켜본 적 있어요? 방금 타박상을 입었을 때 보면 한 일도 없잖아요 아파서 앉아서 보면 커져요 다음날 정형외과에 가니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임대는 늘어났고 슬개골이 어쩌고 최악의 경우 수술도 한다고 하하 이때 검사 비용으로 쓴 돈 40만 원 조심스럽게 문효연 씨에게는 주식보다 나쁘다 이것이 라고 판단해 봅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2주 정도 반깁스하고 풀고 나서 물리치료해야 하며 사진이 있습니다 걷는 것 움직이는 것은 최소로 허락일래 사진이 있습니다 보면 다리가 땡땡 부어있고 오른쪽 다리죠? 왼쪽 다리 아닙니까?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어있죠? 보통은 다리 사진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엄청 부어있고요 왼쪽 아닙니까? 왼쪽입니다 장단지 쪽이 거의 퍼럭해 무릎 아래쪽이 정강이 쪽이 보드는 타면 안되겠죠? 했더니 완전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고는 매일 병원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아직 입어보지도 못한 새 보드복이 많은데요 한 달 넘게 스키장에 가지 않으면 2월이고 시즌 아웃일 텐데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스노우보드라는 것을 해보겠다고 쓴 돈 350만 원에 딱 4번 타보고 무릎 부상에 5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 병원에 다니면서 시즌 아웃을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다이나믹한 스포츠인의 삶입니다 이번 겨울도 좋게 됐지요? 저는 재화를 잘 하면서 여름이나 기다릴게요 부산 사람은 물놀이죠 물놀이죠 이러면서 갑자기 사투리 엄청 컸을 것 같은데요 지역혐오 왜냐하면 동호인들도 부산 사람일 거거든요 아주 높은 확률로 약동강에서 탔으니까 아니다 김혜 사람이다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눈놀이 안 맞아요 저랑 PS 혹시 이 사연이 실택되고 제가 나와서 2월에 다시 보드를 타게 되면 하이원 스키장에서 요파시 후드티를 입고 타겠습니다 쓸데없는 공약 하시면서 다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반깁스를 하고 계시네요 참이슬 가방을 들고 힙한 가방을 메고 오페라를 보러 가신 그러네요 망해봐야 돼요 아직 쓸 돈이 있구만 참이슬 가방을 산 걸 보면 구하기 어렵다는 그래요? 어려워요? 이거 고은표 다음으로 고은표는 생산량이나 많지 참이슬 가방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하이원 스키장이면 정선입니다 그렇죠 강원도 정선 부산에서 정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고속도로도 뚫리고 그래도 일단 정선 동네에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접근이 상당히 어려워요 꽤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정선 스키장과 경남은 정말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정선까지 강원도까지 안 가셔도 갈 만한 데는 있다 나은 다음에 가시겠다면 왜냐하면 무주가 훨씬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지만 아니면 충북에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여하튼 그걸 제외하면 뭘 그걸 제외해 다 파시고요 운동화는 동호회에서 잘 풀리는 사람들을 덜어봐요 평생 만나고 진짜 실력도 잘 늘고 근데 안 그러는 사람들 덜어 있거든요 빨리 자신이 어떤 캐릭터인지 파악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반기부스이긴 하지만 사진 보면 거의 무릎 위부터 발목까지 쫙 했거든요 그렇죠 하얀색 스타킹 신은 것 같은 정도로 한쪽 발이 그렇거든요 왼쪽 발이 근데 이렇게 다녀도 되나요? 목발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반깁스죠 반깁스를 해도 목발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사진 찍히려고 야 목발 가지고 그러길 바랍니다 보조기구를 좀 쓰시길 바라고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주식을 하고 있어요 단축키로 창 닫고 단축키로 창은 저도 닫는데 단축키가 아니라 되게 그게 있던데 TV 엄청 빨리빨리 하는 것들 있잖아요 스플릿 스크린 프로그램 관리자한테 메일 보내야 받을 수 있다는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모니터 회사에 관리자한테 메일 보내야 받을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아 안타까운 얘기지만 당분간 주식을 하시는 것으로 아 안되는데 조언하면 안되겠다 문 의원 씨한테는 그렇죠? 주식도 하면 안되고 네 그래도 뭐 뼈도 붓고 상처도 가라앉으니까요 곧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골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반기부스라고 하셔서 네 골절은 아닌 것 같아요 쾌유하시고 네 올 겨울에 스키장에 가신 많은 여러분 속성으로 코스 바꾸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롤-E-R-A 롤-E-R-A 롤-E-R-A